우리 사실 BTS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또 아미입니다. 아, 그렇죠. 진짜. 사실은 또 우리 나에게 아미란.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뭔가 더 다른 말이 별로 안 떠오른 것 같아요. 뭔가 여러 가지의 감정을 느끼게 해 주셨던 분들이라. 아직 저희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을 보다 보니까 왜 사랑한다는 말을 할까를 굳이 생각하게 하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좋다. 그런데 팬분들이 좀 특별하긴 해요, 저희들한테. 왜냐하면 미국에 처음 저희가 들어가게 됐던 계기도 원래 라디오, 미국 음악 시장은 라디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라디오를 팬분들이 뚫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서 가능한 건가라는 막 디제이들한테 일일이 다 음악을. 꽃다발 보내주시고. 꽃다발이랑 같이 보내주시고 이러면서.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을 들어가게 됐죠. 유퀴즈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아, 진짜? 아, 펜펙 퀴즈. 아, 진짜. 좋다. 아, 어쩐 뒤에서 자꾸 유! 유! 아니, 줘야 되는데! 이게 왜? 이게 왜? 저, 진짜 우리 또 전 세계에 있는 또 우리 아미. 제가 타이밍을 잘 못 잡아요. 아, 괜찮아. 아니, 예? 아, 진짜? 아, 진짜요? 이거 일어나서 인사드려야겠네. 아니, 아미분들께서 우리 중간간걸 사셨다고?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오랜만에 나와서. 이야...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BTS가 데뷔 다음 해 2014년에 미국 LA에서 직접 공연 홍보 전단지를 돌렸어요. 네. 저희 공연 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이제 당시에 되게 막막했어요. 그래서... 영어도 못 하지. 영어도. 그리고 막 앞에서 춤추고. 네. 앞에서 춤추고 막 그랬어요? 그걸 다 했죠, 진짜. 비트박스 하면서 뭐 춤추고. 전단지를 돌리고 4년 뒤에 2018년 LA에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수상을. 야... 야... And the AMA goes to... BTS! BTS! The winner is... BTS! BTS! 예스! Like an arrow. In the blue sky. Don't hit or talk. Not at you. On my pillow. On my table. Yeah, I love. 전단지를 돌렸던 거리에 이제는 BTS 캐릭터를 파는 샵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참 진짜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일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4년 후에 이런 일이 펼쳐질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믿겨지지가 않죠, 사실. 얼떨떨해요, 아직도.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이거 하고 있지? 이러니까 진짜. 그거 가끔씩 신기해요, 그냥. 그렇죠. 뭐가 신기해요. 아니, 이게 되나? 싶은 것들이 됐거든요. 아, 진짜로 그래요. 진짜. 아, 지금 반응 찐이었어요. 이거 되나? 아니, 이거. 아니, 진짜 상상을 못 해봤던 거를 이렇게 성취하는 거는 뭔가 좀 느낌을 발랐어요.